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하쌤입니다. 이번주 천일문도쌤이 화면 녹화번호로 갈게요. 유닛 69에 보면은 명사절 관계대명사 왓있죠. 이거 쌤이 저번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끝났는데 관계대명사 왓은 얘는 여러 문법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더 띵 위치로 바꿀 수 있다. 그래가지고 더 띵이라는 선행사를 쏙 가지고 있는 애니까 해석이 뭐뭐하는 것으로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쌤이 그 영상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즉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는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어떤 자리인지를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뭐 특히 고1, 고2다라고 할 때는 아마 느낄 거예요. 대시냐, 와시냐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안에서 움직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여기서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접속사 대시나 뭐 지시대명사 대시나 이런 것들을 묶어놨을 때 그리고 의문사 왓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묶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관계대명사 대과 관계대명사 왓 그 안에서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문을. 자, 700, 6번 보면은 What is it learned? 가 있어요. 얜 지금 이 부분이 주어져. What is it learned in the cradle? 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배우게 된 것은 으로 들어가죠. In the cradle 하면 어디예요? 요람. 그 즉 요람이 그 애기 침대죠. 애기 침대에서 배운 것은 이어진다. To the grave. 어디로? 무덤으로. 다시 얘기하면 세 살 버릇 아, 버릇? 세 살 버릇 여등까지 간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얘들아 지금 주어임이가 관계대명사 왓이 이렇게 여기를 가지고 왔죠. 이 선생님 있잖아요. 이거 전면거는요. 전면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얘는 부사니까는 저 주어임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제 의미상으로 요람에서 배운 것은 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의상 주어자리를 여기까지 의미가 전달이 되는 곳까지 묵는 거죠. 원래는 아주 엄격하게 따지자면은 what is learned까지가 주어고 이게 전면구다 라고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거는 관계대명사 왓이 어디 있을까요? associate what you are learning with what you already know to memorize 오 얘들아 associate가요 지금 동사로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이렇게 길었는데 난 뒤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하는 사람들은 지금 쓱 쌤이 읽었을 때 뒤에 동사가 없다는 거를 눈치를 채셨나요? 뒤에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문이란 얘기야? 그렇지. 명령문이란 얘기죠. 너 associate 연관을 지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명령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associate with b 해가지고 여기 부분이 a 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이 b 가 되는 거예요. what you already know 부분을 그래서 수고가 뭐가 들어가? associate 그 다음에 a with b 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a 와 b 를 연관 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 한번 봐봐. 너가 배우고 있는 것 을 되나? 너가 배우고 있는 것을 associate 연관을 지어라. 누구와 what you already know 까지가 전명구죠. 너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관을 왜 to memorize 기억을 하기 위해서 the learning material 하면 뭐예요? 그치. 그 학습 자료 학습 내용쯤에 되겠죠. 학습 내용을 잘 기억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를 이미 아는 것과 잘 체크를 해놓아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연관을 지으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얘는 지금 what이 어디있냐면 여기 부분에 있죠. 얘는 보호자리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고 밑에 지금 what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이렇게 주어가 없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O형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얘는 일단은 앞에 걸 해석을 하고 볼게요. 앞에가 being defeated 되죠. defeat 하면 패배 하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비동사의 보호로 그러면 얘를 이렇게 묶으면 빙 이 되니까 얘는 동명서가 되는 거죠. 주어자리 이해 되죠? 이거는 분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패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은 종종 템포러리 하면 일시적이다 라는 뜻이죠. 패배를 하는 것은 종종 일시적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어가 동명서로 와서 포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permanent 어떻게 만드는 것 영구적으로 만드는 것 이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어디 자리 관계대명서 what이 보호 자리에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being defeated 겠죠. being defeated 라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건데 포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 being defeated 라는 부분을 영구적으로 만들게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아까 707번에 아직 안 봤던 게 있는데 깜빡하게 있는데 그 여기 what you are learning 해가지고 앞에는 associate의 목적어인 거는 보이죠? 근데 이제 뒤에가 문제인데 이거를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는 자리가 어디냐면 얘가 여기 이렇게 걸렸죠. with 이라는 전치사에 걸렸어. 그러면은 전치사 명사구 해가지고 전명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치사의 명사자리가 목적어니까 얘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게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만약에 듣고 끄덕끄덕한 사람들은 이 전명구의 개념이 잘 잡혀있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전명구가 헷갈리는 거예요. 전치사 명사구는 이 전치사랑 명사랑 합한 구 해가지고 전명구라고 했죠. 근데 그 명사가 항상 어디 자리 이 전치사에 따지자면은 목적어 자리다 라고 했었죠.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한번 잡고 가고 그 다음에 밑에 거 우리는 쉬드 쉬드 조지니까 판단을 해야 한다. 어멘 하면은 여기서는 그 남자가 아니라 사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 사람을 어 여기 그 얘가 이렇게 있죠. not a but 상관 접속서가 딱 붙었는데 이거는 뭔 뜻일까요? not a but b 로 묶인 거는 a 가 아니라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을 not what he has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으로 그게 아니라 but by what 그가 he is 무엇인지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보호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가 빠졌죠. 관계대명사가 뒤에 조어가 없으면 주격이죠.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그죠. 목적어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보호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복격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은 뭐 문법을 다룬다.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주격이나 목적격이 많이 쓰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그가 뭐를 가졌는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의해서 판단을 해라 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업법직결 문제는 엄청나게 좋은 예문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대시나 왓은 따지자면 지금 자리가 이즈 일단 보이죠. 그럼 여기 지금 자리가 주어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접속사 대절이 주어일 수도 있죠. 그죠? 명사도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혹은 오른쪽의 왓이 뭐뭐하는 겉에가지고 명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대가 왓을 갖고 잘 놨다라고 했을 때 얘가 접속사로 주어려면 이 뒤에가 뭐해야 돼? 그치? 얘는 뒤에가 완전해야죠. 근데 이 왓 관계대명사가 주어에 왔을 때는 뒤에가 뭐가 돼야 돼? 얘는 뒤에 뭐나 뭐가 빠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대시냐 왓이냐 바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네? 여기를 봐야겠죠. 근데 다 있네가 아니라 뭐가 없어? 두에 목적어가 없죠. 뭐를 하는지가 없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왓이 되는 거죠. 그럼 해석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것은 to accept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얘도 봐봐. 얘도 마찬가지요. 뒤에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라고 물어본 거죠. 아니 얘가 그 관계대명사 왓이 아닌 이유는 얘가 앞에가 동사잖아요.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선행사가 있지. 근데 지금은 except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앞에 선행사가 없이 왓을 쓴다 만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복합적으로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니까 너네 뒤에가 잘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볼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잖아. 그러면 뒤에가 주어 어떤 것들이 are 있다 beyond their control 하면 그들의 손을 떠났다. 그들의 통제 밖에 있다. 해서 주어동사 비동사는 여기서 지금 일형식이죠. 뒤에 필요한 게 없어요. 뒤에 필요한 게 없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빠진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 거야? 대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엑셉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가 접속사 대절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되게 빠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대시냐 와시냐 는 쌤이 아까 맨 앞에서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걸 지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뒤에 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필요로 하는 것은 하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것들이 그들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는 거지. 통제 받기라는 거지. 이해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것들은 통제를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라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면 복합관계대명사 있죠? 이거는 쌤이 얘기를 안 했는데 간단하게 짚고 가면 돼요. 관계대명사 여러분들 아는 거 있죠? 뭐 있죠? 후 있고 위치 있고 왓 있죠? 거기에다가 복합이라는 애를 붙여서 이 뒤에 누구를 붙이냐면 ever ever 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합관계대명사라는 거는 해석이 whoever 뭐뭐 하는 것은 누구든지 whichever 뭐뭐 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지 그리고 whatever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얘가 각각 어느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단어 한 개를 좀 해주셔야 이게 매끄럽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를 또 바로 들어가면은 we have a right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있다. right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뭐 할 해서 형용사가 있어요. elect는 뭐죠? 뽑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뽑을 권리가 있는데 잘 봐. whoever we want 해가지고 누구든지를 우리가 원하는 누구든지를 뽑을 해서 잘 보세요. 얘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누구든지를 뽑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복합 관계 대명사로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라는 뜻으로 들어간 거죠. 이해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거 ask for advice 하면 조언을 구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조언을 구해라 라고 아까처럼 명령번호로 나왔고 for advice 조언을 누구에게 to whomever 자 whomever는 아까 선생님이 안 얘기했는데 whoever나 관계대명사 중에 whom이 있죠. 거기다가 아까처럼 똑같이 ever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은 누구든지인데 문제는 얘는 주어 자리일 때 누구든지 라고 하고 얘는 목적어 자리에 보통 오죠. 목적과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whomever는 뭐뭐 하는 것은 누구든지를 해가지고 목적어 자리일 때 특히나 이제 to 옆에 전면구 올 때는 목적어 자리니까 whomever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너가 depends on 의지하는 원래 depends on whom 해가지고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너가 의존하는 whomever 누구든지 에게 ask for advice 조언을 구해라. 그러면 명령문하고 end 있으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면 you will get 너는 받을 거다. 얻을 거다. 가치 있는 피드백을 받게 될 거다. 라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you can relax 너는 편안해질 수 있다. by ing taking a walk 하면 뭐예요? 산책을 하는 거 혹은 by practicing 요가를 함으로써 그리고 try 해보렴 to relax 편안해지려고 해봐라. 라고 try 목적어가 나오죠. 근데 뭐를 by using 사용을 함으로써 잘 봐. 뭐를 사용하냐면 whichever method 어느 방식 이던지 라고 들어가죠. 어느 방식 이던지 너에게 뭐하는 suit 꼭 맞는 너에게 best 가장 잘 요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던 그 방법이 너에게 잘 맞는 것을 요렇게 해서 해석상 위채보와 메서드가 같이 묶이죠. 요렇게 들어가면 돼요. 어느 방식이던지 너에게 최고로 잘 맞는 것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by using 애목 저거가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요렇게 안 막혀서 왜 요렇게 요거 저거 요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밑에 거 whatever is going to happen will happen 이거 지금 주어가 어딜까요? 얘가 여기 동사가 시작하니까 앞에 까지가 주어 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복합한 게 대명사라는 거죠. whatever is going to happen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해가지고 이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일어날 것이며 whether or not 하면 뭐뭐 하던지 안 하던지 가네 라는 상관적 속사죠. we worry 우리가 걱정을 하던 or don't worry 걱정을 하지 않던 그러니까 걱정을 하던 안 하던 일단 그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는 얘기야? 걱정을? 그치? 해도 일어나고 안 해도 일어나니까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너는 can achieve 뭐 할 수 있다? 성취를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 you want 근데 you want 근데 you want 가 있는데 무엇이든지를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you want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서 너가 원하다 뭐를 원하는지 해가지고 목적어를 모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너는 얻을 수 있다. 무엇이든지 이 일을 너가 원하는 삶에서 just believe 그저 뭐하면 믿어라. that 저리죠. 너가 할 수 있다 라는 것만 믿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 can do에 생략되는 건 동사원형이 있어야 되죠. 얘는 지금 앞에는 achieve 가 빠진 거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니요. 밑에 거 우리는 will take 그 take 여기서는 취할 거다 라는 뜻이죠. 그 술에 취하다 가 아니라 whatever action 끝까지 그리고 여기 뒤에 액션이 있으니까 그렇죠. 얘들아 행동을 take 하다 라는 거는 행동을 취하다 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행동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들어가죠. 자 whatever 하면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잖아. 그러면 whatever action 어떤 행동이 isn't necessary 필요하던지를 취할 거다. 왜요? to resolve solve 나 reserve 나 똑같은 뜻이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whoever냐 which ever냐 물어봤죠. 이거 관계대명사 할 때도 많이 물어봤었어요. whoever는 사람일 때 그리고 whichever는 사물일 때 그러면 보세요. with a strong will 문맥을 좀 봐야 되니까 여기서 will은 그 조동사 뭐 뭐 할 것이다 가 아니라 의지라는 뜻이죠. 강한 의지와 함께 you can have 너는 가질 수 있다. 봐봐 삶을 뭐야 이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삶은이 아니라 그치 어느 삶이 던지를 이렇게 들어가겠지. you want 너가 원하는 그래서 원하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whichever로 빠졌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in any circumstances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의를 성취할 수 있다. 해서 얘는 whichever가 들어가야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거요. 후에봐냐 whom에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물어보는 거죠. 봐봐. 그 새로운 스토어는 gave a present 선물 준 거예요. 좋겠다. to shop 쇼핑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쇼핑을 했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쇼핑을 했던 주어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whoever가 들어가게 되겠죠. 거기서 on each opening day 오픈일에 거기서 쇼핑을 한 누구에게든지 선물을 주었다.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까지는 관계대명사 왓이랑 복합관계대명사를 봤는데 단순한 내용은 아니에요. 단순한 내용 아니니까 천천히 해석을 해보고서 오시고 보충관계사를 여기 중간까지만 끊을게요. 요거요. 이거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다룬건데 요거는 샘이 관계대명사를 계속적용법을 다루는지는 모르겠다. 이게 관계대명사 두 번째 거 샘이 찍었는데 그게 계속적용법 이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였던 건지 모르겠네요.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가볍게 얘기를 해보자면 관계사가 아까는 이렇게 이어졌죠. 근데 지금은 콤마가 있어서 그리고 뭐뭐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라고 해서 계속적용법 이라는 애인데 요거 일단은 개념이 살짝 복잡해가지고 요까지만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게요. 721번을 보면 시간은 이거 지금 주어져 동서화되어 있어요.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아직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아 이거는 빼고 보세요. 빼고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봐봐. 그러면 동서가 누가 보이죠? 그렇지. 얘는 지금 얘가 동서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중간에 이렇게 낀 거야. 그리고 그의 이빨은 지격하면 eat away 먹어 치운다 and everything else 모든 것들을 먹어 치운다 악 하면서 갉아먹는 대 powerless 힘이 없다 힘이 없다 truth 하면 진실의 대항해선 즉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갉아먹지만 진실에 있어서는 힘이 없다 즉 진실은 시간을 이겨낸다 언젠간 진실은 밝혀진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해석을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계속적 용법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쌤은 계속적 용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할게요. 밑에 거 millions 수백만의 사람들은 apparently 분명히 suffer from 하면 뭐뭐로부터 고통을 받는다 노 모바일 포비아 하면 폰이 없는 거죠. 그리고 포비아는 뭐 예를 들어서 상추 포비아 그러면 상추를 무서워하는 거 그래서 어떤 것을 무서워하는 상태에 대해서 포비아를 붙이죠. 그래서 노 모바일 포비아 니까 폰이 없는 공포로부터 고통을 겪는데 그리고 그것은 앞문장 전체를 받습니다. has been given 받았죠. the name 노모 포비아라는 이름을 붙였다. 붙여지게 되었다. 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특히나 그게 이제 계속적 용법의 선생사가 어디인지 그게 체크가 잘 돼야 돼요. 그거를 물어보거든 그 다음에 밑에 거를 좀 볼게요. 솔러 시스템 하면 태양계 태양계인데 자 그리고 그것은 이거 좀 업그레이드 했네요. 근데 이거 했잖아.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랑 똑같아요. 관계 부서랑 똑같죠. 그리고 앞에 뭐 시간이나 웨얼 저기 뭐야 더 리젠이나 더 웨이나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웨얼로 가라고 했죠. 그래서 해석을 그리고 그곳에서 라고 웨얼이 가진 뜻으로 해주면 됩니다. 태양계는 그리고 그곳에서 플래닛 행성들이 어엘스나 마을스 같은 애들이 빌롱 뭐 하는데 속하는데 뭐드 포함드 내가 지금 해석을 뭐뭐 하는데 라고 했죠. 이어지니까 형성되었다. approximately 대략 몇 년 전에 45억 년 전 빌리언 하면 10억이죠. 그래서 45억 년 세지도 못하겠네. 45억 년 전에 약 그때 당시에 형성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관계내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요. 지금 밑에를 보면 선행사를 취할 수 있는 게 명사뿐만 아니라 절이다. 라고 길어진 부분이 밑에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문장에서 이 부분만 이 계속적 용법이 선행사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맥락적으로 얘를 전체를 다 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글의 해석을 따라가거나 혹은 그 글을 쓴 사람이 있다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대로 따라가야 돼요. 뭔 말인지 해야 되죠? 애매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매하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죠. 둘 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 걸렸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의 의중을 따라가야 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이럴 때도 있고 이렇게도 될 때가 있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부터는 여기요.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플러스 두 번째 해가지고 관계부사 가지고 아까는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가지고 뒤를 봤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거요. 관계부사를 가지고 계속적용법을 만들 거예요. 그거를 체크를 잘 해둬야 여러분들이 이걸 들을 때 이해가 잘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가벼운 비유적 가벼운 거죠. 비유적 가벼운 부사절로 넘어가니까 이거까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문제를 풀어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